2016학년도 1학기, 내방에서 보는 대학 강의, 방송대학TV가 전해드리는 요일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대중문화의 이해, 영화로 생각하기, 고전소설 강독 등 인문학의 깊이를 더해줄 프로그램이 월요일 여러분의 안방으로 찾아갑니다. 화요일에는 법과 사회, 사회보장법을 비롯해 학문의 깊이는 물론이고 생활의 지혜를 더해줄 사회과학 강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미디어 학문을 공부하고 싶다면 수요일 방송대학TV를 놓치지 마세요. 방송의 이해, 대중문화와 영화 비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를 공부할 수 있는 강의, 관광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강의, 방송대학TV가 목요일에 준비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작업환경측점, 성인간호학, 통계학에 이르기까지 자연과학계열의 다양한 강의를 만날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방송대학TV가 배움의 기쁨을 전해드립니다. 교육에 대한 다양한 접근, 교육 프로그램과 교양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하나 더!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오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방송대학TV가 아침, 저녁으로 삶의 깊이를 더해줄 교양 프로그램을 선물합니다. 2016년에도 방송대학TV와 함께 다양한 배움의 시간을 함께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